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나근혜님 반갑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총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공식적인 그런 무대에 선 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죠. 어제 저녁에 밀워키 미국 공화당 전국전당대회 그게 이제 나왔는데 이제 어제 이제 큰 행사였으니까 뭐 미국의 abc 뭐 nbc 이런 데가 다 이제 그런 취재진을 파견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걸 보실 때 이제 미국 전문으로 방송을 내보내신 분들도 많으니까 대개 어떤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놀라운 그런 차이점을 찾아냈거든요. 이제 한 이틀 정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겁니다.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이번 그 암살 시도가 저분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어마어마하게 좀 차분해진 상태였고 어쩌면은 많은 부분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큰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몇 센치 간격으로 그냥 생명을 구하느냐 아니면 저세상으로 가느냐가 결정됐는데 너무 큰 그런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있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총격을 받아 가지고 생사를 넘게 되면 생사관 자체에 대한 변화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이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것 같거든요.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제 눈에는 사건 전과 후에 상당히 많이 변화하신 것 같다.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신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이번에 그야말로 언론들은 흑수저 흑수저라도 어마어마한 이름 흑수저가 아니죠. 이분의 벤서 오하이오의 그런 상훈이 여는 이분이 쓰신 글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번역되는데 많이는 안 익혔을 겁니다. 저는 뭐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는 뭐 약물 중독자였고 아버지는 뭐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그게 이제 할머니 손에서 큰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니까 흑수저라는 표현보다도 자수성가한 후보다 39살 그걸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오래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사람 쓰는 거 중룡하는 걸 보게 되면은 파격적인 그런 중룡이었던 것 같거든요. 39살 여러분들 부통령을 그런 러닝메이트를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을 완전히 커버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비교적 표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참 트럼프다운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김근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그게 참 이게 이제 국힘당의 그런 후보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팻말 같은 걸 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모양인데 만장일치로 김근희 여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과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부분에 4명 후보가 다 이제 일치하는 그런 의견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김근희 여사의 그런 카톡 문자 메시지 이제 그거를 보고 일각에서는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. 왜 그런가 하니까 최순실 씨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탄핵받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꼬투리만 잡히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사용할 없는 제도 만드는 데 익숙하니까 이게 이제 아마 국정농단 그리고 당무 개입 이런 부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. 이 부분을 험인 그런 전문기자가 잘 분석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우려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분석 결과를 놓고 제가 논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보니까 벌써 이제 5개월째 의료사태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속초의료원에 이어가지고 천안의 이제 한 대학병원에서 이 응급실을 폐쇄하는 한시적이긴 합니다마는 전문의들이 이제 그만둔 겁니다.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과로가 쌓였겠죠.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린 상태니까 이제 응급실 폐쇄병원이 많이 늘어나네요.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 의료 관련된 전문지에서 본 것은 이 사망자 수가 지금 늘어나는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네요. 그거는 이제 정부가 많이 덮고 싶겠지만 이 암수술 환자의 극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통계를 확보할 수가 없지만 현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간이식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이식을 받아야 장기를 이식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대기자 하는 과정에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. 장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를 걸고 기다렸던 분들이 장기 관련된 수술 건수도 한 18에서 25% 정도 극감하니까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 정부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본인들의 원한 고수를 고집하게 되면 사망자 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앞으로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부분을 실정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상 7월 15일 날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가지고 수련 특례를 적용해서 9월 달에 재모집을 하겠다는 것이 완전히 이제 실패로 판가름 난 거거든요.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. 그러니까 9월에 정부가 큰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여서 수련 특례 조항을 적용해서 1년 이내라도 그렇게 동일 감옥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죠. 전공이 미복기 문제가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돼버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딱하게도 윤 정부가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. 플랜 B가 없는 거예요. 전공이가 미복기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겁니다. 그걸 이제 이번에 국회에 나가 가지고 조기홍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 다를 리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제 전공이 복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만 견질하는 거죠.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일반 주제 6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의료 사태 관련된 주제 4개 이렇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